저는 메인 보컬로서 이 안무를 봤을 때는 하나 둘 셋 15점입니다 세대가 5점이죠? 아니요 20점이요 제가 그 모니터링을 하는데 오케이 오케이 어떤 거지? 생각보다 이제 제가 좀 귀엽더라고요 와우 와우 택시작 한번 하고 갈게요 근데 얘 엄청 귀여워요 진짜요? 네? 야 김지웅 야 내가 너희들한테 뭐 잘못했니? 야 김지웅 떠봐라 오늘 해 우리는 진짜로 다 붙여버릴 거야 근데 찍어 어떡해 사연에 찍어 너네 큰일 났어 너네 아 너네 큰일 났어 가갑게 한비나 먹을래? 고마워 고마워 남았잖아 형 한 번 손 깔아 파녀란트 오 야 근데 이 티가 타고 탈락자는 한 명씩 최후의 1위를 정해서 응원해달래 조금만 써주라 그래도 몇 번 가봤어요? 제 감상 7번? 오 학교에서 가본 적 있나? 아니요 저 수학여행도 안 가봤고 친절하게 해야 돼 수학여행 가봤어요? 어 완전 옛날 사람이네요 완전 옛날 사람이네요 나와 우리 데뷔해도 유진이 아프네? 그 최고의 아이돌이 될 수 있겠다 우리한테 왜 그래요 알 수도 있지 맞아 우리 유진이 오늘 학업 스트레스 때문에 그래요 학업 스트레스 때문에 되게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 맞아 유진씨가 우리 애인가요? 우리 애죠 아 나으셨나요? 네 우리 애죠 나고 기르고 네 그죠 거의 내가 왜 당신 애예요? 궁금한 거 있어 아 물어봐 그래 그래 유진아 할 명수가 왜 할 명수야? 할아버지 명수 할아버지 명수 아니요 근데 나도 궁금했어 근데 진짜 아까 말하려고 그랬어 뭐든지 한다는 거야 할 수 있다 할 때 할 아니요 할아버지 할 명수가 아니고 하고 리키 형은 답답한 리키 형이군 답답한 리키 형이군 답답한 리키 형이군 답답한 리키 형이군 진행합시다 아 감사합니다.